오늘 이제 일본 가야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 리에야! 비봐요! 안녕해줘요! 안녕! 날이.. 날을 잘못 잡았어요 오자마자 장마 호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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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너무하냐 리에야 조심해 밥 먹으러 오니까 리에야 올라가자 대단이 있어요 리에야 조심해 올라갈 수 있어요?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? 멋지다 헬로우 하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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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통제 까먹을까요? 네 내가 많이 먹었어요 나 여기 안 들고 싶어 여기 안 들고 싶어 한국말은 어? 이건 뭐예요? 이건 조카약 이건 조카약 이건 조카약 이건 조카약 이거 아니 뭐 먹을래? 어? 뭐 여기 일단은 메뉴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갖고 일단 시켜야 되겠다 excuse me 어? 응 응 어? 저녁 메뉴는 5,000원씩 더 비싸대 여기서 상관없잖아 네? 아! 안 오케! 안 오케! 안 오케! 이렇게 점심 메뉴인데 저녁이니까 5,000원씩 더 오라는데 괜찮아요? 네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이에요? 띠 띠 띠 띠 제 멈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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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거리는 것 봐 광나는 거 봐 네 이야 스무 월이 뭐야? 이건 무슨 뜻이야? 무슨 뜻? 수무월 계란 먹어봐 계란 먹어봐 계란 먹어봐 어때? 나 진짜 밖에 없는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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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맛있어 계란 맛있어 뭐? unique 오 으으음 음 kom 땅농 텅덩 맛있어? 아 trajectory 맛있어 crocheting 이 viewed 미친 atal 헥 중 천 소위 미친 공 suicide 아 미친 더 수 맛있어? 맛있어? 먹어봐, 먹어봐. 맛있어? 도피에서 먹을 때 좀 짠 냈네요. 맞아요. 근데 여기는 확실히 짠맛이 확실히 들어가고 근데 맛이 너무 잘 떠지네요. 맛있다요! 맛있다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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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떠지네. 아... 숭두부에 간을 살짝 더해서 되게... 바로 숭두부 만들어 먹는 맛이에요. 되게 특이하네요. 되게 맛있어? 내가 몰라서 배가 안 부른데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안녕! 일단 밤이 돼서 비가 좀 끊쳤네요. 오사카에 오면 꼭 가야 되는 도톤보리 글리코사인. 글리코사인 있죠? 쭈대랑 같이? 리야랑 같이? 오! 글리코사인 보러 갈까? 그래! 리애야! 리애도 글리코사인 보러 갈까? 그래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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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없어! нул VII 출발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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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겨 안녕 안녕 리헤도 안녕했어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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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